네 안녕하세요 예결위 간사 내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삼선의원이시고요 서울 중랑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결위 간사로 내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20대 21대 삼선의원이시고요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고 전략가입니다 예산협상 경험이 풍부한 예산통이기도 하고요 국난극복과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국가예선을 책임질 최적임자로 꼽혀서 이렇게 내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했습니다 치밀한 원내 전략과 꼼꼼한 상황관리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또 협상 실력도 매우 탁월합니다 당정청 관계와 대야 관계를 원만히 풀면서 많은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예산통으로 꼽히는데요 원내 수석부대표를 하는 동안 여야 예산협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친 뒤에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위원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역임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위원으로 두 차례 걸쳐서 활약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예산조정소위위원으로 두 차례 활약한 것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도입 또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충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또 2019년 예산안과 추경 예산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산의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부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적임자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의 민생 해결서입니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민생 현장에 필요한 대책을 발굴하고 또 예산 확보, 또 법 개정 등을 주도했습니다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를 구성해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또 택시 카풀 문제와 산악금 폐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문제, 파인텍 고공 농성 해제 주도 등 어려운 협상에서 타결을 이끌어낸 경력이 있습니다 주요 이력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더불어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또 국회 교통,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당 원내수석 부대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 역임했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두 번 역임했습니다 전에 또 국회의 운영위 간사, 미방위 간사, 교과위, 교문위 위원을 여기면서 풍부한 또 정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정책동의자 또 전략가로서 예결위 간사를 내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